조합 중인 어선에서 불법 체류 외국인 선원 한 명이 해경에 붙잡혔습니다. 통영해양경찰서는 5일 오전 9시 20분쯤 남해 세존도 인근 해상에서 조합 중인 어선 두 척을 검문하는 과정에서 불법 체류 중이던 베트남 국적의 38살 A씨를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. 또 불법 체류자들을 태운 어선선장 B씨를 검거했습니다. 해경은 A씨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창원출입국 외국인사무소 사천출장소로 신병을 넘겼습니다.